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MC들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K-POP의 핫한 댄스들을 동시에 보여줄 건데요. 저는 하체 댄스를 담당을 합니다. 강희 씨가 상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체로 나누어진 저희들의 댄스를 보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이 춤인지 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힌 후 멤버 한 명 이상이 원곡의 안무를 맞춰 춤을 추셔야 하는데요. 총 10문제 중 7문제를 맞춰야 최종 성공입니다. 자, 자신있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입니다. 자,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오, 잘한다! 최상 gas! 정답? 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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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Wow, 수, 수, 수! 성공! 성공! 자, 이번에도 쉽게 아닐 겁니다. 준비 시작! 5, 6, 7, 4! 최은! 5, 6, 7, 8! 최은! 트와이스 선배님의 I Can't Stop! 정답 맞나요? 정답 맞나요? 이렇게? 정답입니다! 영소! 잘한다, 영소야 야, 걸그룹 커버 맛집이네요 잘한다 제가 좀 동작을 크게 할게 너무 잘 맞추니까 좀 과장시켜서 자, 갑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넷 정답! 정답! 정답 나왔어요? 유진이부터! 세븐틴 선배님의 아주 나이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다이너마이트 한결! 저는 광희 선배님의 바이올린 연주 바이올린 아주... 아, 장난! 바이올린 못해요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 중에 있습니다 과연 자, 뭘로 갈까요? 세븐틴 선배님의 다이너마이트 과연 다음은 정답입니다 저의 누구에게 다들 다 준비가 이렇게 잘 되어있네. 아주 나이스! 자,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어울려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가볼게요. 궁금하다, 무슨 영상일지. 자, 갈게요. 5, 6, 7, 8! 저요! 저요! 스타렛! 스트레이 키즈 선배님의 백두어입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백두어... 천병입니다! 우와!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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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나왔다, 송이 아가씨. 문 나왔다, 송이 아가씨. 아, 당황했어요! 오, 잘한다! 오, 멋있다! 오, 방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기 좀 봐. 아, 귀여워. 야! 막내들 왜이렇게 귀여워! 아 귀여워! 외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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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첫 번째 도현이 문도 참 좋았어요 대문이 나와요 대문